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 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오넬스퀘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냥 원웨이로 쭉쭉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을만한 하루였는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셀트리오넬스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호재거리가 있었죠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허브긴즈 tv 카카오톡 친구추가도 하셨죠 저희가 허브긴즈 tv 오늘도 무료수천 종목 두 종목 수익청산 했고요 이렇게 무료수천 종목 체험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간간히 이벤트성으로 커피 쿠폰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이벤트성으로 이제 추첨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종목으로 수익청산 도 하시고 여러모로 많은 혜택들도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허브긴즈 tv에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셀트리오넬스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유럽 미국시장 확대한다 렘시마 효과 안정성을 재확인을 한다 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렘시마 장기투여에 따른 효과와 안정성을 재확인했고 처방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키워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루마티사케에서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시판 후에 장기투여 그리고 효능관찰 연구 지표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를 한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포스터 발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메인 자리를 얻어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뭐 어 포스터 발표로는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우리 주질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는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렘시마의 장기투여 안정성과 유효성의 개선 지표로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얼마만큼 가시적인 퍼포먼스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성장주 보다는 가치주들이 부각을 받아주는 시점이 가치주들이 부각을 못 받아주고 성장주들이 이제 성장주들도 일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부각을 받아주는 시점이에요 대부분의 가치주들은 움직임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셀트리온의 스키는 여러분 성장주일까요 가치주일까요 가치주입니다 셀트리온의 스키는 절대 성장주가 아닙니다 물론 성장할 수 있죠 물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시총에다가 이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지금으로서는 가치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뭔가 지수 방어선 매수 유입이 오늘 살짝쿵 들어와졌죠 호싸기에 오늘 셀트리온의 스키와 HRV가 아니었으면 원의의 하방으로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굉장히 큰 투매폭을 줄 수 있을 만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 기업군들 2차전지에는 돈이 좀 빠져나왔고 바이오 기업군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정도 지수 방어성 매수세어와 공매드 초코버가 같이 이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호잭거리는 일단은 좋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없는 것보다 사실 나는데 이게 주요 메인 포인트 혹은 뭔가 뭐라 표현해 크게 이제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키워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스키어가 판매를 하고 있는 본인들의 이런 바이오 시뮬러 제품들이 얼마만큼 이런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만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민들 하루 수고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제TV 카카오도 채널도 꼭 추가하시고요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요 장정 오늘의 주도자 뉴스도 챙겨드리고 3분 업무리핑 시장 정보도 드리고요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민들 꼭 모든 혜택들 이런 많은 혜택들 다 받으셔서 성공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브리핑을 크게 드리고 깊게 드리고 딥하게 드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없고요 수급 상황이 개선 사항도 없고요 시장 자체는 금일 하방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줬어요 금일 하방 포지션을 좀 제대로 잡아줬는데 그 와중에 바이오가 어느 정도 쇼커버성 매수세만 살짝 들어와주다 보니까 크게 제가 의미 부여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브리핑이 나와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